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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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뭐지? 이거 뭐야? 어? 나 이런 거 가져온 적이 없는데? 한글검수 창빈이 건가 본데? 창빈아 너 우산 놓고 갔다 야 챙겨가라 언젠간 언젠간 차에 가겠지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창희입니다 창희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이 나 출근 때문에 자야 해 그럼 얼른 자요 그러면 제가 편한 잠을 위해 제가 창희의 방을 잘 해볼게요 잘 안 피곤해? 네 딱히 피곤하지 약간 피곤한 것보다 제가 해결할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기 전 창희의 방을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창희 안 졸려? 네 졸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졸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산하 반파 안 추워? 네 춥지 않아요 왜냐? Because I have padding 패딩 있으면 사실 안에 뭘 입어도 그렇게 막 춥지 않아서 민소매 입어도 괜찮아서 예스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냈어? 오늘 하루 잘 보냈나? 오늘 하루도 되게 바쁘게 아침부터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치고는 다들 되게 많이 일어나 있네? 아직 안 자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 다들 일부러 잠을 못 자고 있는 거구나 맞아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해 왔거든요 컴온 컴온 예스 여기 있네 이게 그렇게 장난이 아니라고 제가 직접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춥대 있게 이거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 조회수가 장난 아니네? 와우 댓글도 장난 아니고 뭔가 약간 트레일러가 뜨면 뭔가 오케이 이제 무언가가 온다 이제 우리가 컴백으로 진짜 무언가가 온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약간 되게 긴장하고 있다 해야 되나 긴장과 설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확실히 트레일러 찢었다 소름 들었어 공포인 줄 알았는데 약간 웃긴 느낌 어느 포인트에서 그러는지 뭔가 알 것 같아요 약간 창빈이 창빈이 약간 끝 중 그때 약간 느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 그때 느꼈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진짜 영화 같아 스케이트 대박이야 맞아요 허기비랑 애기 승민 맞아요 승민의 케이크도 난 사실 다 봤지 한 번 더 여러분들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왔어요 그럼 얼른 보자 얼른 보자 보면서 오잉? 하고 오잉?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부 감사해요 예스 일본부 감사합니다 일본부와 우리 역시 진짜 우리 본부군들이 진짜 진짜 열일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저희를 담당하시는 우리 형아 누나들 형 누나들 정말 고생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면 좋을 것 같으니까 예스 제가 생각하는 게 아마 우리 외국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다는 게 우리가 우리 회사는 대비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다른 팀과 함께 우리 팀이 우리 팀이 드리전 1 그리고 저는 저는 이 그리니 그냥 인기 그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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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그리니 모든 우리는 다 그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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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stay up more than me and I have to really really appreciate the work I really have to acknowledge it you guys need to know about this too because they are different they are really really different they are crazy they're just so so good at what they do so I have to really really praise them and I thought that you guys should know about it too because it's not just us that we we're not doing all the work we have people in this whole big team it's not just straight kids it's straight kids with everyone else as well so you have to know it's a really big project that it's a really big team project so everyone's doing their job everyone's staying up late and doing their stuff so yeah you guys have to know that and you guys need to praise them too they deserve that respect so so this one all the production teams are really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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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AT BOMBU oh yes that's GAT BOMBU oh GAT BOMBU 바로 우리 GAT BOMBU 이렇게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Ordinary 메인 트레일러랑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럼 바로 바로 한번 가봅시다 Let's go! thank you! okay mest 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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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 스케일 장난 아니네. 짱 아니네. 스키즈 가보자고.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한 것 같아요. 더. 더. 잘 한국말. 예스. 레전드. 맞아요. 완전 약간 영화 느낌. 무서워서 제대로 못 봤다고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러긴 했어요. 미쳤어. 맞아요. 미치긴 했어요. 약간 한 명 한 명 약간 그... 뭔가 그 약간 삐딱한 느낌이 있어서 각자 약간 그런 캐릭터가 있어서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참 안경 자주 써줘. 안경이요? 안경 진짜 없는데. 맞아요. 옛날에... 옛날에... 아니야. 옛날에도 없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한참 막 호주 학교에서 그 렌즈 없네 안경 한창 유행이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안경을 껴 본 적이 없네. 다들 엄청 궁금한 게 엄청 많구나. 찬아 장갑이랑 타투 너무 좋아. 그래요? 지금은 뭐 없어요. 실제로 할까? 실제로? 완전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쫙 이렇게 쫙 이렇게 올려서 어때요? 스테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안돼 안돼 하지마! 난 좋아! 그래. 아니 아니 안돼. 저는 아마 할 생각은 없어요. 안 할 거는 다 알아. 맞아요. 안 해요. 안 해요. 알아요. 엄청 궁금해하구나. 벌써 약간 이런 약간 그... 예상되는 그런 것들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토마... 진짜 토마디 같아. 맞아요. 아니 근데 저도 그... 저도 다시 보고 다시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토마디 느낌이 있는 거... 아니 최근에 다시 또 그... 레전드 영화 봤거든요. 토마디가 이제 하는 레전드 영화. 근데 저도 보면서도 약간 이름이 확실히 약간 되게 비슷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떤 메인 트레일러를 다시 보니까 또 한번 그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크리스 하디 영톰 하디 찬 하디 방 하디 방 하디 재밌네 좋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도 찬이의 방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이렇게 좀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아직 밤이기 때문에 네 일주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맞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었는데 저 아직 그 누락된 찬방 아직 안 했죠? 이거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음 토마디 얘기하지 말자. 왜요? 토마디 좋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좋아하는 약간 배우분들 좀 토마디가 네 완전 일인 것 같아요. I think my celebrity crush right now would probably be 토마디 맞아요. 누락된 거 있었구나. 맞아. 하나 있었어. Yeah. There's one Chinese room that I haven't done yet. Yeah, I should do that. 어쨌든 네. 네. 오늘 창의 방 146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6회 마시죠? 네. 죄송합니다. 6회... 뭐야 6회라. 146회인데 오늘도 그래도 창의 방인 만큼 뭐 이것저것 노래도 듣고 이것저것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미리 말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창의 방 끝나고도 제가 좀 해야 할 게 이것저것 좀 많아서 최대한 너무 오래는 못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그것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네, 그래서 어쨌든 노래 이것저것 틀을 거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래 추천이 있으면 언제나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도 이것저것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사실 내가 노래 이것저것 많이 많이 준비해 왔구나 사실 잘 다 틀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틀 수 있는 곳들은 제가 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뭐부터 가볼까? 여러분들이 추천해 준 노래부터 가볼까요? 추천해 주세요 찬아, 왜 앉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할 게 많아서 네 그래도 뭐 건강하니까 불안해 주세요 네 좋네 좋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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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다양한 곡들 보내주고 있네 저 노래가 있었구나 맞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저거부터 합시다 아, 뭐였지? 아, 맞아 이거 자, 그러면 오늘 창의반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찾아 봅시다 자신을 찾아보죠 으흠 맞아, 이게 나름 좀 길어가지고 여우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창의반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스테이가 추천한 오늘 창의반의 첫 번째 노래 바로바로 갑시다 렛츠 아잇, 잠깐만 이게 어?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아, 이거다 오케이 네, 창의반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렛츠고! 저도 아닌 걸 담을 때도 없겠지만 가끔 생각해 말은 안 되는데 밤이 더 깊어지고 다시 조용해지면 너를 보고 싶은 마음이 또 번져나오고 흘러나오고 흘러나온 마음이 닦을 수도 없이 넘쳐 밤을 가득 채워 난 바보가 돼 어떻게 네 마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네, 오늘 창의반의 첫 번째 랩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10센치 선배님의 가진다는 말은 좀 그렇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쵸, 스테이 스테이 제가 스테이한테 스테이를 가진다는 말은 좀 그렇잖아요, 그쵸?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근데, 네 어 10센치 선배님들의 노래는 저는 워낙 옛날부터 팬이었었고 노래도 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최근에 또 이헨이랑도 10센치 선배님 얘기 막 나왔었었거든요 이헨이도 우리 막내이도 10센치 선배님 노래 되게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도 언제나 추천해줄 준비는 돼있습니다 흐흐흐흐 아니야, 창아 나 가져도 돼 흐흐흐흐흐흐 안돼요 어떻게 제가 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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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을 가져요 가질 수 없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유가 필요한 거고 가진 거는 너무 좀 그렇지 흐흐흐흐 세이는 저희 가져도 돼요 근데 왜냐면 내가 허락하는 거니까 그럼 상관없잖아 내 자유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내 자유는 우리 세이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러면 내가 야 spoilers 이 영상으로만 어디로 가질 수는 없을까 헤헤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킨 seri 아쿠스틱 하면 진짜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디띠에 어쨌든 내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10cm 선배님의 가진다는 말은 좀 그렇지 라는 곡이었습니다 Yeah!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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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주는 노래여도 괜찮을 것 같다 음흐흐흐흐흐 흐흐 흐흐 아! 오케이 좋아요 이 노래구만 제가 추천해준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좋아요 왜냐면 그 뭐라 해야지? 아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틀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처음 듣고 완전 깜짝 놀라서 좋다 자 그럼 찬이가 추천하는 찬이가 추천하는 네, 오늘 찬이 방의 두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바로바로 가보겠습니다 Let's go! 그래 찬이 방에서 뭐 너무 깜짝 놀라 너와의 눈빛을 거야 후진 없어 always be there 곧대로 내 편인데 못해 그 참님들은 가짜 나는 바빠 어떡해도 나는 안 들리네 해버리고파 너의 사랑은 쏟아니 사라져도 사라져도 해버리고파 너만인다면 너의 사랑은 알잖아 it should be you So I went to you So I went to you 섬을 넘는 거라도 워버려놓고 낮춰도 괜찮은 I went to you So I went to you A little bit little bit A little bit little bit A little bit little bit 이제는 나의 스포이 네가 웃는 노래도 워버려놓고 I went to you 응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스테이스이블내래 Run To You였습니다 저는 진짜 이 노래 처음 나오고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냥 이 곡의 이 작품 자체가 그냥 저도 이제 곡을 만드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그냥 프로덕션 자체가 그냥 너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선했고 너무 좋았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좋았다는 말 밖에 못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있어요 약간 이게 부분부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코드 진행이 계속 바뀌는데 근데 그 코드 그 바뀌는 코드 진행들을 그 멜로디로 그걸 다 연결시키는 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좋게 이렇게 했지라는 그거에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 역시나 역시나 정말 리스펙트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금 들은 노래는 스테이씨분들의 Run to You 였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노래 어때요? 이 노래 너무 좋다고 오 예스 나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아니요 저는 아직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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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해서 저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또 준비해온 곡들이랑 되게 이 그 비싼 추천들도 되게 많네요 역시 관전부터 다르네 이게 뭐 습관이라는 게 네 저도 그렇죠 저도 뭐라는 거야? 아무튼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토리로 넘어가 볼게요 요새 비염이 너무 심해요 저... 이거 진짜 TMI일 수도 있는데 진짜 저번 주... 거의 2주 동안 너무 답답해요 비염이라는 게 어우 장난 아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심한... 아니 비염, 비염 심한 사람이 있으려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이게 날씨가 추웠을... 아니 저번 주 약간 날씨가 진짜 진짜 엄청 추웠었잖아요 그때부터 진짜 콧물이 안 멈추고 지금도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아주 많이 힘들어하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심해졌지? 왜 이러지? 비염 내가 혼내 줄게 오케이, 컴온 혼내 주세요 찬이 비염 있었구나? 네, 맞아요 저... 연습생 됐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뭐냐 코 세척하는 거? 이거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냥 그 약간 소금 같은 거 넣어서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이렇게 해서 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되게 제가 말할 때도 조금 약간 이 코어 맹맹한 소리가 있을 거예요 아까만 해도 괜찮은데 다시 왔나 봐요 It's okay! 잘 얘기해보자, 잔아 Yes 할 수 있어 그러면 뭐 하려고 했지? 맞아요, 네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어쩌다 이 얘기했지? 갑작스러운, 네 아, 예스 이 노래지? 자, 네 그러면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다음 노래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바로바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기오! 여기, 멘트의 continue 여기, 멘트의 기사 의 건전자 너무 힘든 애닐 아, 예스 난 너를 향한 다음은 전부 all in here 다시 버튼 글래 바다와 함께 다려 없어 바라볼수록 아름다워 맑아선 가릴 수 없어 저 눈이 멀어서 너에게로 직진 직진 너에게로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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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로 구동 배로 너에게로 직진 사랑의 미침 다른의 속도는 슬퍼 비키다 정의의 뻥쳐 내 떠나는 반쪽 그래를 벗어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스테이의 추천곡이었죠? 트레저분들의 직진이었습니다 저도 운전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운전한 게 호주에서 아빠랑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직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 호주 운전면허증 여기 있을 텐데 맞아요 심지어 완전 마탱이 갔어요 이거 언제... 이거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 약간 이제는 기념품 느낌 맞아요 궁금하죠? 이거를 근데 약간 보여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못 났어요 근데 이거 언제 16살 만 16살 때 제가 이걸 이제 딴 거라 완전 애기 때였어요 이렇게 하면 보여줘도 되려나? 이렇게 진짜 너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나중에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넌 진짜 눈, 눈 진짜 작다 저는 항상 메이크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찬이가 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잘 안 보여요 눈이 정말 작은 편 아기, 아강이 찬이 아기잉 잘 보였구나? 안돼 맞아요 제가 신기하기도 전 속상은 있어요 속상커플은 있는데 근데 눈 아 컴온 눈 자체가 되게 작아가지고 네, 그렇게 커 보이진 않더라고요 Anyway 아무튼 네, 방금 들은 노래는 들은 노래는 트레저분들의 직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 도입부분 아니 도입부분이 아니지 그 훅 부분에 그 약간 약간 그 팬이 이렇게 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분 한 번만 더 듣고 넘어와볼게요 약간 확실히 확 꽂힌 느낌이 있어서 I like that 어쨌든 네, 트레저분들의 직진! 들어갔습니다 재밌네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너무나 아직 들을 곡들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또 이어서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줄 곡 여기 보여가지고 바로바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 스테이가 추천해준 다음 노래 바로바로 가볼게요 Let's go! 음 음 음 음 음 다 나를 거칠게 dream the music Let's go, let's go 그 위제 I said he movin' Check this girl right now 이게 풀리바라 bop bop just feel the music bop bop and fly 너리게 해 a beat on my heart 이게 세리바라 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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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feel the music bop bop tonight 온라인자가 강렬스 연습땐 방금 들은 노래는 비비지 선비님들의 빱빱 이었습니다 오 베이스! 베이스 너무 좋다 어떻게 베이스가 저랬지? 한 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베이스 뿐만 아니라 선배님들이지? 선배님들의 그 뭐라 해야지? 저는 워낙 선배님들의 그 노래하는 그 실력들이 항상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저는 뭔가 이 트랙과 선배님들의 목소리 조화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 노래 나오자마자 층에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비비지 선비님들의 빱빱 이었습니다 이게 참... 근데 선배님들이 맞긴 해서 근데 노래 너무 좋다 베이스가... 나도 베이스 잘 치고 싶다 사실 옛날에 진짜 우리 영현이 형이 베이스 치잖아요 그때 한 번 같이 배워볼까 했는데 저랑은 또 너무 안 어울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베이스가 저만 하니까 제가 베이스를 못 드니까 그럴 순 없더라고요 맞아요 노래 좋아요 당장 배우자 저 베이스 치는 거는 어울려요?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좀... 저는... 저는 확실히 아기자기한 우클레야랑 좀 잘 어울리지 않아 와우, 정말 아르틴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 나는 우클레야만 하자 네, 저는 우클레야만 할게요 베이스라는 안 어울린다, 전화 베이스는 좀 막 무식고 섹시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냥 할게요 오케이, 바로 넘어와서 다음 노래로 가볼게요 다음 노래는... 말하기도 힘들다 역시 이 노래 틀고 싶었구나 그러면 창의자 추천하는 다음 노래 같이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같이 한 번 들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또 최근에 영어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건 거 같은데? Yes 그러면 스테이랑 같이 들을 노래 같이 한 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추천해주고...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노래 들어볼... 아니, 이 노래 들어봤을 것 같은 느낌? 만약에 이 영어를 봤었다면 근데 진짜 너무 유명한 노래여서 네, 유명한 영화여서 정신차려 네, 아마도 알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바로 가보겠습니다 찬이가 추천하는 다음 노래, 렛츠고! 저도는 영어 możemy 잊어버렸습니다 슬픈바를 가면, 렛츠고! 나의 노래는 한 번 도코데이 기고서 오우 소름 시하이샤 모카미 모 도코가다 닌가오 오 맞아요 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고 은행과 합이 사용하는 시도로 하다마다 카이니로 항상 마음이 고생 勇気や希望や絆とかの魔法使い道もなく大人は目を背ける それでもあの日の君が今もまだ僕の前世紀のど真ん中にいる世界が背中を抜けてもまだなお 이러다 끝까지 듣겠네 방금 들은 노래는 Red Wimps의 Is There 아 이건 틀어야 돼 愛のために使いたいんだ 愛にできることはまだあるかい 이게 또 영화 버전이어가지고 약간 또 짧은 느낌도 있구나 어쨌든 방금 들은 노래는 Red Wimps의 Is There Still Anything Love Can Do? Yes, Is There Still Anything Love Can Do? 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Weathering With You, Naishiei라는 영화에서 나온 노래였습니다 진짜 너의 이름도 너무너무 잘 봤는데 이 영어도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좀 울컥하지 않았나 그런 기억도 있네요 맞아요, Naishiei 다들 알고 있는 노래네 다들 알고 있는 노래네 노래 너무 좋다 잠깐 눈물 좀 영화에서 이 노래 나올 때 나 울었어 영화에서 이 노래 나올 때 나 울었어 저도 꽤는 울컥했어요 눈물 참느라 엄청 힘들었지 좋다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이제 또 얼마 없다 보니까 다음 노래 이 노래 빠질 수 없지 그치 이 노래 듣고 가야지 이 노래 정말 좋은 노래예요 이 노래가 정말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이 노래의 뜻 이 노래의 그 이 노래의 모든 노래가 가질 수 있는 그 노래만의 그 느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노래를 너무 잘해서 이 노래도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잘 설명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다들 알고 있네요 맞아요, 이 노래가 정말 너무 좋은 노래여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노래였습니다 어쨌든 네 바로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 다음 노래 다음으로 들을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노래 과연 이를 linkage 어느새 흐려진 수많은 날들이 문득 생각이 나죠 그때 즐겨 듣던 노래 하나씩 꺼내보죠 그래 그랬었지 우리 그리워하다 가운 노래 내 맘은 여전히 아직 너야 괜찮다고 위로된 노래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아직 너의 소리가 들려 함께 들었었던 추억이 담긴 노래 같이 불렀었던 노래, 멜로디 가슴속에 늘 간직할게 시간이 멈추는 날까지 계속 버무를래 머리떠지도 널 부를게 나 노래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 노래 너무 좋잖아 맞아요 기가 막혀요 노래 너무 좋아 아 맞다 심지어 얼마 전에 창섭이 형 생일이었는데 축하를 또 못해드려가지고 창섭이 형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비투비 선배님들 비투비 형아들의 노래였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 어떡해요 네 다음으로 노래는 비투비 선배님들의 노래였습니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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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뭔가 갑작스럽게 멈추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사실 이것저것 노래 더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었는데 약간 아쉽네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또 이 노래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노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맞네, 지금 시간이 늦었네, 그리고 오래 할 수가 없었네, 여러분들도 자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이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바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찬이의 방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으흐흐 으흐흐 Marian 며칠INE 너도 워싱턴 Q&A Just Breathe No one can be you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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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my slowly Oh way enzak 너도 많이 내 What the life built in Do you wanna hit it? It's the chillest love that shines till you이가 Not someone else Just be yourself Only got a sign of the mirror 쟤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스카이 하이 센파이 그리고 우리 트리 라차 스트레이 키즈의 트리 라차의 Just Breathe 이었습니다 아 피처링 트리 라차구나?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피처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스! 사실 이거 녹음부인데 다 가지고 있는데 들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잖아! 찬아 숨소리 찬이가 했어? 네 숨소리는 제가 했어요 예 제 숨소리 같았나요? 숨소리는 숨소리라서 그게 목소리 구분이 되나? 숨소리 구분이 되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난 모르겠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데이터를 찾아뵐게요 지금 로딩 중이긴 한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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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רק 사이언스 오! 오! 탔어 아,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잘 안가고 싶어서 아, 아 그래서 계속 긁어낸다 음, 한번 봐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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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아닌데 음... 이거인가 봐 그냥 맞는 거 같은데? 오, 맞는 거 같아 한이의 보컬 아, 난 저 애드립이 너무 좋아 창빈이 창빈이 보컬 아, 창빈이 노래도 했구나 창빈이 랩 쓸 때 약간 그 약간 멜로디 붙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멜로디 붙이게 되면 약간 그 랩에 화음이 생겨요 예를 들어 영혼을 갈아맞은 걸작품 속 영혼은 절대 안 봐라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잘 들으면 화음을 쏴잖아요? 심지어 화음도 약간 랩식으로 쌓았어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 걸 만들어 내 걸 잘 들어 내 건 내 발을 받아 절대 안 봐라 근데 이게 또 같이 들으면 약간 이 느낌이 좋단 말이에요 내 걸 만들어 내 걸 잘 들어 내 건 내 발을 받아 영혼을 갈아맞은 걸작품 속 영혼은 절대 안 봐라 오우 멋있다 진짜 그 스리라차에 대한 그 그 약간 그 뭐라 해야지? 자부심? 자존심? 그 아니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한 거는 뭔가 많네? 왜 이렇게 많아? 아, 화음 화음 싼 게 많구나 ilippe 메인을 빼면 유니슨! 유니슨드 빼면 하이... 아... 아... 아, 오케이 옥톱 낮은 거 빼면 뭐 이런 느낌 미드?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써 놨구나 그리고 여기 브리즈 부분 그 다음에 스카이 하이 형이 여기서 랩하고 그 다음에 아, 숨소리 못 들어야지겠다 맞아요, 이거 숨소리, 얘가 진짜 쓸 줄 몰랐어요 근데 써, 써, 썼더라고요 네, 저는 자녀분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네, 방금 들은 노래는요 스카이 하이 센파이의 그... Just Breathe였고 Feature with Racha 프로듀스 바이 어... 유타 네, 네, 네 너무 재밌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들 얼른 자야 되고 저는 일단 해야 될 게 많아서 저 남을 거고 오늘도 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Big hug Yeah! Oh, yes! Love Stay Hey Hey Love Stay Hey Hey 멘티진창 가보겠습니다 Baby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안녕! Bye, y'all Bye, y'a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